렘쥬가 이상한 데면은 어디인 거야? 너 죽었어? 아 죽었다! 레드스톤 막이고 하는 거야? 스타디움? 나 스톤, 스폰지함선 데였는데? 아 졸라 뭐, 어? 나 거기 처음 시작하는데 거기라고? 응 나 여기 무슨 맵 제작자 얼굴 대가리 있는덴데? 미치겠네 이게 왜 자꾸 스폰이 자꾸 달라지지? 빨리 스폰시켜줘요 아까, 아까, 아까 죽었을때 너 아 씨 어, 잘됐어 그니까 나 나이프리라서, 아 유틸리티 유, 유? 유니버스? 뭐지야? 아 스타디움 다시 정렬이다 유니, 유니버, 뭐 아무튼 거기 지금 실로 있거든? 거기도 정련돼 있을거야 아키 형, 나 좀 해줄래? 어, 해줄게 어, 난 잘 됐는데? 나 이제 15초 지났겠지? 난 훔치고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가 나나나나나 보도록 어, 응 가자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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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프리띠 따라와 잠시만 어 그렇지, 어 알로이시가 가는데 였구나 생각해보니까 난 zehnгallah 어 얼마나RP spo지 다 이동되는데 어 랑키 형? 어 다시 태어나봐 선풍기는 끄고 오케이 나 다시 15초는 여기서? 아 배암 방금 2, 3, 한 1분 기다린 것 같은데 15초야 이거 지를 잃었다 안녕 루인? 안녕 어 나 스타디움 가서 다시 한 번 나의 명예를 되찾고 올게 스타디움? 나 어디 가야 되지? 나 어디 가야 되지? 시몽아? 어? 시몽이 왜 여기 있어? 시몽이 스타디움에 있을걸? 아니 시몽이 우리 아니야 우리 점령지 있어 나 어디 가지? 우리 점령지에 있다고? 점령지에 가지 말라고 우리 기지 우리 기지 그니까 아예 잘못해서 왔나봐 지도 막 지도 들어왔는데 엄청 익숙하게 방탄조끼 있고 우리 기지로 들어온 거 나 지금 어 뭐지? 하고 총을 쐈어 근데 지가 무릎에 억악하더라 나 어디 가야 돼? 나 어디 가야 돼? 지금 뺏긴 데가 어디 있지? 스타디움 여기 알로 시작하는데 여기 X같애 시루가 지금 계속 지키고 있긴 한데 내가 어떻게 잠깐 이길 수가 없어 시루 나한테 그렇게 죽고도서도 알로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이는 거야? 시프트 눌러도 보여요 난 개형이거? 어? 보일건 보여 아니까 잘은 안보이는데 보일건 보여 이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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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 숨어있어 아 알로가 존나 많아가지고 아 싫어하는데 계속 죽네 스타디움에 아무도 없지 우리팀 스타디움만 지키는거야 도대체 우리 두개 뺏겠냐 쇼? 지금? 스타디움에 아무도 없으니까 보이는대로 죽여 레드전선 아니야 이게 왔다 나 왔다 거기에 거기 안에 있어 그니까 점령지 안에 있어 점령하는데 안에 어 지금 안에 있거든 형 어디가? 어 어 시발 빠졌네 형 형 이리와 형 형 어딨어 너 어 여깄네 남의 점령지 불가능 아 뭐야 여기 여기 정령지라 썼어 정령 왜 이하니 여기있어? 미쳐버리겠네 어 여기 왈로 있는데 세 명이야? 저기 저기 가운데로 가 저기 큰 건물 있지? 저기 가운데 가운데에서 뒤에 가서 밑에 지하에 있어 여기 여기 니가 천천히 가 내가 먼저 갈게 요인을 따라갈 것 같구나 샷건이 뒤에 지원해줘야돼 그거 우리팀이랑 총 바꾸는거 괜찮아? 안 돼 안 돼 안 돼 총 바꿨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나 풀말고 샷건들걸 그랬대 여기 밑에있거든요 지금 내가 들어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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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 여기 밑에 다있다 밑에 다있다 나왔다 시 존나 힘든 얘 이거 뭐야 이거 총 다 죽였어? 여기 한명밖에 없었어 이게 몇번을 뽑았는데? 몇번을 뽑은 거야 아니구나 그냥 턴청이 맞는거구나 이게 뭐야 아이템 존나 많아 그니까 많이 죽였다는 것도 이겠지 아니 귀찮아 안 버려 나 이거 한대만 좀 죽을 핀데 그니까 계속 계속 그 배고픔을 풀로 채워놔야돼 그래야지 피카차 아 일단 아 나 나 나 왜 왜 파운데로 가가지고 왜왜왜 가고픔을 쓰는데 지나가면은 형 못봤어 형 나 이번에 숨어서 하고 있었는데 아니 안보였어 일단 벙커안도 들어가서 난 지키겠어 가트팀도 안보이는데 어떻게 오래가 오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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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뒤에 나 뒤에 님대 여기 심은 게 있어요 오케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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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은 게 있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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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령하는데 가운데 용암 있는 데 있잖아 저기 위에 있다 저기 위에 있다 저기 위에 있다 저기 위에 있다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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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픈형 아악 나 숨어있어야지 이거 시피들로 안보이겠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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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지도 가져갈 수 있구나 나 지도 안가져가고 있었어 나이스 팀플 형 어디있어 저기요 저기요 저기 누군가가 가고 있거든요 어? 한쪽 깊고 냄쭄대요 보여요 어 여기 위에 또 있어 위에 또 있어 센터 가고 있어요 센터 뭐야 뭐야 어디 때린거야 어디 때린거야 여기 위에 있어 저기 위에 있어 아 지도 들고 갈 수 있었네 거기 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시로가 시로 갔곤 내 생각에는 스타디움 다시 전장했어 어디쯤이지? 위에요? 거기 위에요? 어 위야 아 이거 우리팀 보이던구나 어 나 반피피다 반피 나 진짜 반피 아예 이거 지도에서 볼때 아 씨바 존나 세게 진짜 어? 어 연두색이 나야? 어 내가 왜 누구있는데? 연두색이 나라고? 아 이거 뭐 콩알 보인 쌀알 보이는데? 야 나 비 한칸 남겨 이겼어 오오 아 아 자 다시 다시 점령하러 갑니다 점령기 자 스패티움 아 이게 존나쁜거 같는데? 미친새끼 안 키운건가? 어 내가 내가 죽었잖아 걔한테 가는거야? 아니아니 주스온거야 그니까 죽으면은 그 사람한테 아이템이 들어가 그니까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그만큼 아이템이 더 많아 뭐야 이거 비상식이 존나 많은데? 잠깐만 여기 여기 다시 가야겠다 여기 내가 점령을 해야겠다 여기 내가 점령을 해야겠다 아씨 여기 또 키를 누르지 어 여기 스타디움? 아니아니 스패티움 보트 어 여기 뺏겼어? 어 여기 뺏겼어 뺏겨가서 가야돼 갔다와 갔다와 혼자 시끼리 전화 불안한니? 나 샷건이라서 시.. 나 시러우면 내가 못 이겨 건축사 건축 졸라세 피피쉬샷하면 애 한명 죽던데 아씨 나 그럼 루인이랑 같이 다닐게 루인 어디야? 스타디움 계속 지키고 있긴 해 몇 분 남았냐? 얼마 안 남았다 10시 반까지라 50분 남았어 50분 그래 그럼 여기 놀고 있자 놀다가 마지막에 존나 뺏자 힘들어 죽겠거든 지금? 우리가 최대한 두 마지막에 한 한 점령지당 한명씩 가가지고 잠보 한 50 아니 30 28분쯤까지 그 점령하는데 옆에 있다가 점령당 하면은 반칙이지 지금 어디 점령 안 우리 하나밖에 없어 지금 그래요? 점령이지? 우와 스타디움은 내가 점령해서 지키고 있고 아니야 스타디움 있어 있어 싫어 있어 싫어 있어 어 나 어딘지 알아 아 미킹 미킹과 싫어 싫어 꿀? 싫어 꿀? 뒤로 빼야지 뒤로 빼 이안아 뒤로 빼 이안아 뒤로 빼 아 이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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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디움 스타디움 아니 진짜 지키고 있어 근데 아 로시가 gdy 거기도 뺏겼거든 이씨 이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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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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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알려줄까? 아래 존나 빨리 저기 누인가 있으니 보인다 아래 그냥 계속 눌러 그냥 광클을 하면은 재장전 빨리 돼 샷건도 그래 맞네 디나 나 여깄어 아래 계속 누르면은 저기다 저기 그 어렵다는데 이름이 뭐야? 니 뒤 니 반대쪽 저기 니 반대쪽 위층에 인층에 한 명 있잖아 그냥 계속 점령을 하고 다녔잖아 니팀인가? 초반은 시로다 시로 우리가 어디 어디 점령당했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 여기 누인이 있구나 스타디움 빼고 다 점령당했을걸? 오케이 내 샷건 고르는게 잘못한거네 샷건이 좋나 반응 좋대 됐다 점령했다 제국도야 어디갔어? 도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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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모르 나이스 야야야야야야야 어이 흐흐흐흫 ㅎ흫흐흫 니 또 있냐? 어 나야 하하 미안해 왜 안맞았어 어 안맞았다고? 어 안맞았어 그럼 너 아니게? 잠깐만잠만 흐흫흐흫 잡났 우리팀 자살특공대야 이게 아닌디 스마트 무빙 됐잖아 옆으로 두번 가는거 톡톡 숨깔 아니야? 어 그래프할라고 그래프해서 해도 된다던디 어 나 쓰면 아까웠는데 여기구나 아 이거 여무에 있으면 내가 이거 확실히 이길 수 있는데 누리는 나랑 팀이라서 아 이거 내가 예전에 맵을 어떻게 공격적으로 맵을 외워놨었는데 가운데에 그냥 우리 점령 못한 데가 어디야? 스타디움 빼고 다 스타디움하고 지금 우리가 그쪽 점령했어 뭐지? 스페티오 보트 내가 점령했잖아 보트하고 스타디움 이거 유로 시작한 데 가자 유로 시작한 데 유로 시작한 데 진짜 존나 웃기네 외우는거 왜? 틀린 말 아니오? 스타디움 근데 있잖아 여기 여기가 어? 누구 왔어? 죽으면 안 돼 나 누이나 죽으면 안 돼 누이나 죽으면 안 돼 누이나 누이나 죽으면 안 된다 오늘 총 게임하고 싶다고 캣드만 이거 어디야? 아 진짜 귀찮게 하네 죽었어? 이겼지 여기 어디야? 미쳐버리겠네 수나가 금저전에서 이기는 얘기 들어봤어 나 여기 남캐형이랑 같이 와봤거든 여기 남캐형이랑 같이 와봤거든 우리의 건축 장식이유 건축 쌓았다가 수나라 바뀌었어 여기 어쩌고저쩌고거든 거기 거기 일단 내려가 건물 내려가서 완전 내려갔어 완전 내려갔다고 그래 완전 내려가면 밖에 보이지 중앙에 건물 있지 중앙에 건물 있다고? 어 큰 거 거기 올라가면 돼? 아 어 거기에서 약간 백화점 같은데? 어? 우리 스튜디움 점령했다 했지? 어 오케이 끝났다고 그래? 끝났다요 스튜디움하고 또 하나 뭐 포트? 어 포트 포트 포트하고? 어 S로 시작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S로 시작하는데 지금 내가 U로 시작하는데 왔거든 에 S, U로 점령했다 우리 지금 미치겠다 진짜 왜왜왜 신İ São yas 1번 독수리! 2번 독수리 아 난다 그냥 1번 벙고래 아 S으로 얘넨 나 한번에 못죽이면 못할걸? 아 못죽일걸? 에니 9킬이야 오른쪽에 보이지? AMP tee백은 6킬이야 내가 이 길이고 턴킬이네 길을 잃었네 아니 어디가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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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그만 좀 와 짜증나게 다왔다 다왔다 전용지 또 뺏겼네 다시 또 가도록 하겠소 스타딩은 내가 계속 지켜있어서 상관없는데 지금 유어 어쩌고 전용중 그래 유전용중 오케이 유..오케이 유카이 나 총 좀 벌어야겠다 총이 던쳐 난다 나도 그래 지금 총 지금 권총이랑 헷갈려가지고 이러고 있다 지도도 겁나 많아 지도 필요했는데 잘됐다 어 얘는 왜 애들은 지도를 안갖고 다니냐 아 미쳐버리겠네 어 오케이 유점령 유점령 오케이 아 여기가 레지던션 아니야구나 깜짝이야 이 씨바새끼 아까 어디 지도 안경이 죽은데가 나 죽은데라고? 아 미친 나 걔 떨어지잖아 죽었잖아 아 거기 어디 리버스키 형은 어떻게 여기서 떨어져서 죽을 수가 없어 나는 정말 시..시로 아니 시로야 대기 안된다고 리스폰 왜 스폰에서 대기했어? 그니까 블루팀 나오는 곳에서 대기를 하면 안돼 점령지 점령지 대기 안되지 않아? 돼? 돼 스폰 지역만 되는건데 안되는건데 그니까 점령지 네 점령지 대기는 되는데 스폰 스폰 스폰에서 대기가 끼면 안돼 뭔 소리야 아 아 뭐야 뭐야 뭐 어디 소나기 막 소나기 막 오라는거 뭐야 시로다 시로 잡았어 시로 잡았어 형은 어딘데 시로 시로 알로시나가서 네 빨리 가야돼 오케오케 자 뭐지 그럼 어디 어디 해야돼 지금 어디 나왔어 이야 원샷 따라 원샷 진짜 잠깐 존나 세다 요 원샷 원샷 우리가 우리가 그냥 한 구역씩 정하고 아잇 잠시만 나 바다에 빠졌는데요 이잉 이잉 올라가고 싶지 오잉 예 됐다 어 했네 어? 나 거긴데 씨 여기서 같이 지킬래 그러면 그럴까 아 여기만 계속 오는 것 같고 어디 시로가 공략을 근데 솔직히 여기 스타디움 어 저격수들 여기에서 대기사퇴하고 만든거 어 진짜 거기가 저격수들 대기하기 진짜 편해 대기하는게 아니라 장 그 장은지 별로 없고 거의 더 벌어가지고 뭐 장애물 많은 곳은 샷관이 유리해 그냥 뭐 돌격하면 뭐 허허허허 여기서도 애 한 명이 죽었구나 불쌍한 녀석들 어? 어디서 불부팅 소리 났는데 야 11킬 했네? 어 신분이 사라졌어 저걸 왜 또 말해 신분이 사라졌어 랑큐빵 어? 야 누가 왔어 나? 야 얘들아 지금 안된 데가 어딨냐 지금 안된 데? 어 안된 데가 어디 있는지 몰라 내가 있던 데가 어디지? 스타디움 스타디움 스타디움에 와서 대기 좀 해봐라 스타디움 스타디움 없다 어? 우리가 유니버시티 했고 레지던털 아리아 했어 그럼 어디 남은 거지? 그... 포트 포트 야 내가 내가 접근 전환해야겠네 숨어있다가 이놈표보이면 몰래 다가가서 죽여야겠네 암살차 포트면 내가 맨 처음에 있었던데? 어 우리가 맨 처음에 있었던데 거기 그럼 내가 먹으러 갈게 스폰족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대기를 못하겠네 그럼 여기 좀 나도 맡겨줘 루인아 그거 우주선 있잖아 그 가운데로 도는데 그 도는데 옆에 보면은 유리로 잘 뚫려있는 데가 있어 응 크게 있어 계단이 어 거기로 가면 돼 야 뭐 중앙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중앙에서 쭉 가 그래 아 놀래요 양이 쳐다보고 있어 서블르고 저기만 뺏으면 되는 거지? 어 야 누가 스타디움 좀 와줘 나 지금 여기 유어쩌저쩌 지키고 있는 거 같은데 내 기억은 나는 나는 지금 여기 안하고 아예 지키고 있어 아 스타디움 버려 다시 가면 아이 포인트 아이 포인트 스타디움 버리고 있다가 막판에 루인이 빼서 아 저격이니까 쉽지 않아 여기는 아이 포인트 저격은 죽이는 거만 편하지 어 그거 없어 아 잠깐만 야 거기 누구 간다? 이 하나?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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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포인트는 아무도 없다 쟤 좋아한다니까지 여기만 여기만 존나 좋아해 그래 솔직히 저 뭘 할 수 없어 나도 저기만 지켰으니까 아 아 아 아니 쟤 적용 너무 잘해 적용 아냐 싫어 아 오케이 빠암 복수는 내가 싫어 냄새로 냄새로 오기만 해봐라 시바새끼 나 근데 나 옷 안 입고 있었냐? 이 하나? 응 아니 그 진짜 말해야지 몰라 나 아인데 입고 있지 않았나? 아니야 나 안 입고 있었어 억울해? 왠지 존나 아프더라고 어? 여기 정리당했다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너 지키고 있는거 맞아? 내가 유니버시티 갈게 나 가고 있어 지금 나 바로 밑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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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유니버시티랑 저기 여기있는 니가 가기 좀 힘들거야 포트만 저기 점령하면 되는거지? 어 유니버시티 포트 스타디움 했지? 어 스타디움은 해놨지 아 저럴 줄 알고 내가 먼저 가달라 한건데 저거 야 그럼 레지던셜 아리아 여기를 노릴거거든? 내가 지킬게 아리아 내가 갈테니까 형이 저기 포트 좀 가져 나 저기 길 하나도 몰라 내가 포트간다고? 아리아가 지도에서 밑에 있는 곳이지 포트가 여기서 완전히 멀거든? 형 형 어? 아리아가 거기 포트 반대편에 있는거지? 어 내가 거기 있어 지금 내가 글로 갈테니까 형이 포트짐에다 포트 길을 모르겠어 저기 가도 가도 너가 여기로 온다고? 응 제일 먼데? 가고 있는데? 가고 있다고? 스타디움 바로 옆이잖아 아니 지금 시로가 여기 존나 좋아하거든? 아리아? 어 이겨 아씨 어딨는거야 각자 좀 지키고 있는거 아니겠지? 잠깐만 어 지키고 있다 지키고 있다 지키고 있다 지키고 있다 이건들이 지키고 있다 어디어디 유.. 유어조 유어조 유니벌시티 유니벌 뭐? 유니벌시티 유니벌시티 아우우와 이씨 어 싫어 여기만 좋아한다니까? 형 여기 점령 안당했지? 어? 아리야 어 아직 안다있어 와 근데 진짜 거의 부셔지나 말랑 한 10초 정도 남았어 아 템이 존나많아 이거 어쩌죠 저쪽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몽인거 같아 다스칼이야 무슨 미치겠네 아리아에 입성 저쪽에 나라야 왔어? 아직인가 더 가야되나 중앙같은데 어 중앙에서 쭉 오면은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 물기등 보여 어 물기등 우리가 점령했다는 표시 물이 우리고 용암이 저쪽이야 레드팀 여기어떻게 저격하라는거지 밑 밑 너 뭔데 저격이야 너 저격이라고 너 좋아 난 죽는것 따위 두렵지않아 여기 저격 존나 안좋은데 아니 나 근처저격해도 가능해 일단 내려와 일단 내려와 지금 밑에있어요 님 어? 밑에있다고? 아리아가 여기 이상해 그니까 아리아중에서 우리 점령하는데 옆에있거든 랑킹이다 지하있구나 형이 어 여기 여기가 점령지야 그니까 뭐야 이번에 시러 또 여기있어 거기 어디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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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디움 아 시러가 포기를 했네 나한테 계속 발리니까 아냐 여기야? 어 여기야 거기야 점령지야 미치겠네 미치겠네 어떻게 해야되지 그니까 거기 거기에서 어쨌든 여기 올라오면 여기 들어와야 된다는거잖아 어 그럼 여기서 지키면 되네 아니 근데 들어오는데가 많아 세가지야 아까 너가 방금 들어왔던 곳이랑 그 물 물 있잖아 물 거기 거기 위에 구멍 두개 뚫려있지 거기야 아 바로 옆에있네 근데 어 아 그러면 할만해 어려울텐데 일단 믿어보기 우리 지금 어디 뺏겠죠 그러면 안 뺏거든 아직 잡았다 얼 저 사다리랑 구멍 두개만 지키면 되잖아 나라 씹대끼 아 아 사다리랑 구멍 두개 건물 위로 올라가는 길은 없지 올라가는 길이 그 방금 방금 네가 올라갔던 곳 거기로 다시 올라갈 수 있어 레드틴 스폰은 어딨어? 레드틴 스폰? 응 그니까 그게 다리가 있잖아 그거랑 똑같이 생겼어 그니까 가운데 빼고는 다 똑같이 생겼어 근데 정반대야 나 스타디움 너무 빵 뚫려서 못가겠어 정반대에 있어 정반대 어디가 우리 지금 어디 지금 포인트 우리 아니 뭐라니 지금 정량지 어디야? 어디 어디 했어? 스타디움 뺏겨있고 응 스타디움 뺏겨있고 스타디움 어떻게 지키는데 여기 포트 여기 뺏겨있지 않아? 아 그렇구나 유니버시티는? 지금 뺏겼어 지금 뺏고 있어 지금 뺏고 있어 아 오케이 우리는 그러면 그거다 레지던설밖에 없다 오케이 뺏었다 두개 다시 1-2 어 여기 갈라진게 어디였다라? 갈라진게 잠깐만 모르고 스샷 눌렀어 어디지? 왜 불안하게 아리아에 아무도 안 보이지? 아리아를 포기한 건가? 나 때문에? 이거네? 쟤네는 왜 스타디움 필요가 안했대? 슈블 다 죽어놓거든 유니버시티구나 여기가 여기가 갈라진 유니버시티 오케이 이렇게 배운다 다시 가운데로 가서 하.. 힘들다 시 포화이터가 샷궁도 얼마 안 남았다 나라가 제일 못하네 아리아에 아무도 없지 우리팀 나라 지금 빡 차가워있을 것 같은데 나 지금 유니버시티에서 거쳐가지고 지금 다시 또 다른 데로 가고 있어 아리아에 아무도 없으면 지금 여기 정룡했고 다른 데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9시 게임 시간 32분 남았다 지금 하나 더 먹고 잘 뻗셔야 될 것 같은데 휴거 저쪽은 내가 뻗시면 될 것 같아 여기는 내가 하기 좋아 어 여기 누구있다 어 누구있다 여기 누구있다 쟤 쟤네들 작전을 모르겠단 말이야 쟤네들 작전을 모르겠단 말이야 내 말이 뭔가 좀 짜고 가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누가 내려오는 걸 봤는데 왜 아무도 없지 내 씨로는 작전을 짜도 안 들으레잉 인정 아 씨 아 포트 포트 가는 곳이다 금접전 진짜 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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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이제 포트 다 왔는데 어 뭐야 뭔 소리야 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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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키 오빠 총 쐈어? 아니 나 아냐 그거 나 포트야 아 내가 쏜거구나 저기요 총알 다 떨어지면은 이리도 따지 말고 그냥 권총 쏴 오케이 공략이야 그리고 아야 죽었다 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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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dalej 아리아dt 우리 막 계속 누르면 krass 장전 시간이 돼 존낱발라져 진짜 빨리 말해주어야 되는 거냐 30분 다음에 flight 보내주냐 아까도 아니 아까 알려줬 어 뭔지 triyane한테 아까 나 포트하고 있다 지금 심흥이도 있지 않나 어 어디가냐 나 지금 공중을 날아다니거든 여기 누가 자꾸 왔다 갔다 liber거든 멍찮은 놈이. 한명이 탐색하는거 아냐 몰라 아니 길을 몰라서 기르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뭐야 나 지금 아 아리야 뺏겼다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름 뭐야 이름 누구야 너 이름 보여줘 봐 니가 나 스티브 됐어 나갔다 올래 어 나라야? 점령했다 스페티오 저 나 저 크릿 저 그거 꺼따가지고 잠시 끄고 있어요 꺼따키고 있어요 잠만 그러면 야 이거 완전 교환한거 아니냐? 점령지를? 우리 점령지 교환했어 지금 아 그런거지 뭐 떴어 잠깐만 아니 미키 미키가 쓰나야 미키 쓰나 미키 쓰나 다 총 버렸네 나머지 다 라풀이다 아 이거 구름 좀 꺼야겠다 어디로 갈까 야 스타디오면 점령당했냐? 응 어 당했어 갈게 내가 스타디오면 아 나 가고있어 나 왔는데 어 같이 가 그럼 같이 점령해 그래 내가 지킬테니까 형이 써 아 내가 쏠테니까 형이 어 우리 지금 어디 어디 점령했어 어?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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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저저저고 점령되어 있어 나는 우리 팀이 지금 스페티오 포트 했거든 자 미키 저격했고요 한 명 한 명 한 명 어 떴어 랑키 형 어 오고있는거야? 어 오고있어 지금 나 입구야 아이씨 나라 따발총이라서 떠가지고 올라가서 이상한데 따발총 저거 수정해야겠다 잡고 뜬다 뭘 떠? 따발총이 총 쏘는데 내가 맞으면 떠 그냥 다른 데 올라가거든 어 총을 쏘면은 공중에 떠가지고 조준이 안 돼 상대방이 이거 어쩔수고 내가 다시 가면 돼 내가 따로 있어 근데 그게 어쩔수가 없는게 이게 따발이잖아 한 총알을 맞으면 너빼게 돼 근데 그게 연사잖아 아 그냥 라라는 그냥 꾸욱 놀리는거같은 꾸욱 내가 가까이서 잘 맞춰야되는데 아이씨 정확하게 맞춰야되 아 뺏겼네 봐봐 내가 다시가지고 어? 저거 랑키오빤가? 어 나 스페티오 아 스타디움 안에있어? 어 안에있어 스타디움에 어 나 안에있어 랑키오빠야? 어 점령하고 있어 나 스타디움이야? 어 나도 스타디움 저거 랑키오빠 아니네? 나 맞어 나 안에있다니까 나 지금 포트야 아 포트야? 그럼 지켜 포트 우리꺼야 지금 아니 근데 가는길은 모르겠지 우리 우리 갖고있는게 뭐뭐야 도대체 색깔이죽겠네 스페티오하고 이제 스타디움 오케이 유레버시티 방금 뺏겼잖아 아 나 그냥 형 형 서지마야돼 봐봐 포트 점령하고 이동할때 그냥 자살하고 움직이는게 더 빠를거 같애 자살 금지잖아 아 어 이거 손이 미끄러졌구만 흐흐흐흐흐 이거 가는길을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가 너의 인생도 미끄러지게 될것이야 스타디움은 역시 내가 지켜야돼 으흠 으흠 세나가 제일 지키게 편해 어 거기 스타디움에는 거기 니가 지켜야될거 같고 랑키오빠 그거 포트 가는길 좀 알려줘 포트 가는길 응 아 포트 가는길이 뭐였더라 그니까 이게 중앙에 보면은 건물들이 다 있어 각자 응 갈라진곳이 흠 갈라진곳이 아마 스페티오일걸 그니까 입구쪽에 들어가는곳이 있잖아 걸어서 갈때 응 거기가 이제 흠 스페티오 갈라진곳 그니까 건물이 두갈래로 갈라진게 있어 응 그니까 그렇게 있고 또 뭐 시뭁이다 또 유니버시티면은 뭐 꼬여있는 건물이 있어 응 난 그렇게 외우거든 맵을 응 이거 이거 계속 봤을때 응 나도? 나도? 모르겠어 확실한건 나로도? 그래서 아까 심웅이 어 그래서 아까 심웅이랑 나랑 팀 뽑혔을때 상관없다 했잖아 어 근데 시스템을 아직 모르니까 가르쳐주기 위해서 넘어온거지 팀웨이 잘 맞는데? 내 생각에는 어? 내 생각엔 지금 팀웨이 잘 맞는데? 야 나 킬 왜이렇게 많냐? 저기 나도 지금 많이 늘었음 너가 아까 트리플했잖아 삼국 아 박살자 박살중입니다 어? 저 왔다 나 뺏었다 어 지금 우리가 몇개지? 세개 다 비비 꼬고 있는데가 어디가 지금 자기가 지키는데 다 지켜 어 지금 맨날 지켜 너 지금 지키고있지 스타디움 방금 나왔어 나 방금 나와서 지금 다른곳으로 가고있어 어 지키고있다 근데 누구냐? 24분 남았다 24분 미키야? 이런 아 또 뺏겼다 안 보였어 셉 써가지고 뭐 처먹고 있는데 이게 얘 왜 이 기자는 소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키 아 비비 꼬고 있는데가 스타디움이구나 비비 꼬고 있는 건물이 스타디움 갈라진게 스페티움 통- 나 그냥 닥친 대로 내려갔다가 길 찾았어 오르막길 유리버시티 받아 유리버시티가 계속 뺏기네 이게 heading 계속. 이리로온다 저격하기 편해? 아냐 안 편해 하나도 안 편해 여긴 앞으로 하고 샷건이 와야되긴 아니 근데 프랑스도 있어 밑에서 위로보면 보이거든 밑에도 위로보면 힘들어 지금 어떻게 했냐면 숨어있어 안보여 안쪽에서 싸우기때문에 지금 자꾸 높은 곳에서 떨어지냐 우리 아래야 뺏겼냐 아냐 뺏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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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지금 나 포트 다시 뺏었거든 어 여기 숨을때가 안보여 어 숨을때가 안보이고 숨을때가 없어가지고 심웅이가 그냥 바로갔나봐 그니까 밑에서 밑에서 기다렸다가 이렴프 보이잖아 그럼 그때 위로가가지고 쏴고 다시 사라지면 되지 아니 근데 그 그 밑에서 안오고 그 밑에서 올라가서 기다리낵 여러분들 못하고자요 츄자 한 번씩 한 번 눌러주세요 지금 점령 상황이 어때 이대 삼 이쪨 2대3 토트 jumpslisted 미키 걸어서 올테니깐 대기해야겠다 레지던셜 아리아 전영준 어 그래 요 저저저고 요 포인트 여러분 숫자 한 번 눌러주세요 닉둘이 진짜 유니버시티만 개파네 진짜 시로가 거기 레지 어쩌고 거기만 파는거랑 똑같은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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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유리한게 일단은 심웅이가 맵 리딩 실력이 되게 쩔어 지금 이거 심웅이가 맵 리딩 실력이 되게 쩔어 그래서 이 어려운 맵을 심웅이가 온거구나 어 그래서 나 썼는데 저기있나 이런편 안보이는데 야 지금 KDA버스에 루이니가 되게 쩔는데 루이니가 1등이야 나 왜 아직도 채킬이냐 날 봐라 어시스트만 존나 넣었다 날아봐라 날아빡친다 날아빡친다 템 누르면은 데스보인다 내가 제일 많이 죽었을까 아니네 나 명령어 때문에 아까 조정하느라 응 내가 제일 많이 죽었을까 아니다 아홉번 죽은 시로가 있어 그러네 시로가 나한테 한 네번더였을까 내가 일곱번이나 죽었네 어어 아 ㅋㅋㅋㅋ 뒤에서 왔네 나라 뒤에 요 저 저 저 저기 또 뺏기게생겼네 아 짜는나 내가 또 뺏는다 아... 미키가 안보여나 아 미치겠네 왜 또 뺏겼어? 아니 뺏긴건 아니야 빨리가면 돼 근데 시몽이 저기하고 두대맞으면 죽잖아 응 내가 세대맞춰 아 이번에 또 왜 또 씨로야 짜증나게 내가 세대맞췄거든? 어 맞춘거 확실해? 어 맞추면 그거 뜨잖아 그 데미지 계산 다 해봤는데 아 너 늦게씩 맞춰서 그런거 아니야? 어! 아니야 신인님 어서요 오예 내가 지금 스타디움으로 다시 가고 있는거 같거든 어 스타디움인가? 스타디움 지금 점령중일거야 이거 어쩌저쩌쩌쩌쩌쩌쩌쩌쩌쩌? 안됐지 어? 잠깐만 여기 아닌데? 여기 유니버시티잖아 유니버시티 안했는데 누가? 했어 했어 내가 유니버시티 했어 형 스타디움 올려다가 유니버시티 갔어? 이런쓰봐 내가 딴 데 가고 싶어 여기 정렬하 정렬할테니까 형이 좀 막아주라 여기가 내가 막을게 내가 우선 지금 뺏으러 가고 있거든 R 진짜 추천한다 R로 가라고? 어 거기가 거기가 조형물이 많아 아니 아니 뭐인지 모르겠어 그 지하에 있는거 막 탱크있고 덩크 아 거기 안돼 거기 안된다고? 위에서 쏘면 내가 맞출수가 없어 위에서 안맞는곳에 있다가 내려오면은 아씨 또 죽었다 제가 MP7을 존나 잘써 근데 스칼든다 해놓고 MP7을 쓰네 예외네 시묵이? 시묵이가 그놈의 스칼에 존나 이렇게 높은데서 떨어지는거야? 밑에서 누가 내려온다 밑에서 누가 내려온다 형 올라와 빨리와 빨리와 형 어디가 진작 말하지 아 미치겠어 이거 헷갈려 멀리서 보여 어 여기 어 깜짝이야 어 개놀랬어 나도 야 너 뭐야 여기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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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동격 돌격 이새끼 돌격 오오 좀 하는데 그거 아예 존나 많이 누르라니까 알아 알아 왜 아 그래 쑥쑥 들어가는거 봐 개쩐다 식량 좀 꺼내고 가로는 하나밖에 없네 이제 가 식량 좀 받고 가자 식량 어디있는거야 나 있네 17개 있네 뭐야 뭐냐 이거 왜 블록 떨어져있냐 아 누가 아 내가 쏘다 부숴었어 아 그래 어 아 이거 발광석이구나 일보포 순간입니다 어디로 가요 너 밑으로 내려가서 딴 데가 내가 지금 이게 대기점을 찾았거든 여기 여기 보면은 슬플쪽에 미로가 있단 말이야 어 아 잠깐만 이거 응 이거 내가 점력을 해야되네 안했어? 안했어 지금 어 못했어 내가 하고 있어 나 하고 있어? 지켜줄까? 어디서 총소리 들리는데? 너 어딘네 나 여기 여기 포트 아 맞을까? 어 여기야 아 이게 모르겠단 말이야 아 옆에서 왔네 아 짜증난다 자자자자자 오케이 스타디움 나 유니버시티까지 우리 그거 포트 뺏긴다 포트랑 갈게 내가 언제 가냐 포트까지 어디 텐데? 여기서? 아 그 센터 센터로 통해서 가면 어 가장 빠르구나 거기가 나라가 나라가 자주 온단 말이야 미키랑 아 그래? 시봉이는 이쪽으로 안 와서 뭐요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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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때 딱 이 꼬치는 하나 빨라주면 좋지 계속 왔다갔다 누르지 마라 보는 사람이 아니다 에이 시로 스파이 나 오늘 나이나 사야겠다 포트 뺏겼지? 응 아 포트 뺏겼다 여기가 어디냐 지금 내가 있는 데가 지금 여기가 가운데가 어딘지를 모르겠어 나는 어 가운데 왔다 가운데 왔다 포트가 어디인지 모르겠네 다 찍어봐야지 포트 반대쪽은 아닐것 아니야 뭐야 애설인가? 쟤 뭔데 여기 어디고 여기가 여기가 어디고 여기가 어디요? 가운데에 표지판 나오면 좋을 것 같아 어딘지를 모르니까 방향력을 잃었어 이거 하면서 어디가 어딘지 지금 모르고 이제 웬만하면 지키는 형식으로 가야되겠는데? 지금 몇 갠데 우리? 14분 남았다 2개가? 지금 2개있걸? 스터디웜하고 지금 여기 유니버시티 아 자 선풍기 좀 잠길게 나이스 선풍기도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안 더워 나갈게요 뭐라고? 덥지 않을까? 자 지금 점령하는 데 좀 말해봐 아 스터디웜 왔어 이씨 스터디움하고 유니버시티 2대2야? 이 상태를 유지하면은 골든볼이야 스터디웜 스터디움은 아무도 안아 분명 한명 있었는데 이거 집에서 누굴 봤는데 분명 한명 있었는데 유니버시티는 아무도 안된다 이게 포기한거지 하도 오니까 내가 스터디웜 스터디웜도 안아 생각을 해봐 내가 샥국에다 존나 조졌는데 쟤도 지킬 생각이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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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는건가 이제? 후반분대니까 나는 지금 가고있는데 성공이 이기는건가 갈까? 먼저 뺏는 사람이 이기는거다 2대2 했을때는 시간은 상관없이 저격충은 줌안하면 아무 데나 다 날라가는가 어 웬만하면 적용 안될라고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난 가로니나 확실히 스터디움이야? 스터디움은 갈걸 여기 어디야 이씨 당략한걸 왜 이렇게 만지러여 여기는 어딜와 후타당해진다 히로이티쓰는으면 재밌겠다 나중에 추가시키지 그러면 이건 이거 근데 재미있지않아? 괜찮아 나는 어 전처럼 존나 막장 이거라 그러진않지 어 나는 싸우는거 잘해서 일전에 일전에 그거였는데 PVP 전문이었는데 나 심심해서 지금 저팀 레드팀 스폰장소 유리뿌수로 놀고있는데 하얀색줄 말고 위에 빨간색있잖아 셈없는거 그거 부수면 안되는데 그거 표시해놓으려고 한건데 노노노노노 그냥 큰거 말고 판유리 아 판유리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어 난 키워 지금 가고있긴하거든? 어딘지 모르겠다 한번 단충도 써보자 아 이렇구나 잠만! 아이씨 장난이씨 왜 맞았어? 뉴포인트 왔어 뉴포인트 뉴포인트 어...이건 뭐지? 뉴...뉴포인트? 뉴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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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니버시티 아휴 끝에서 끝도 또 찍네 아 짜증나 닉도나 큰 건물 있잖아 어 거기서 찍었건데 아무데나 한 박준어왔서 찍었는데 여기 다시 온거야 그거를 외워 가운데 왔다 가운데 왔다 이제 왼쪽으로 가자 약간 직진했으니까 이제 왼쪽으로 진짜 유니버시티 진짜 점령 안한다 와 이게 후반부 되니까 진짜 지키는 것 밖에 안하네 10분 남았다 10분 이아나 니가 점령하라고 점령하는게 빠를까 내가 죽는게 빠를까 점령하는거 니가 죽여줘 이아나 어 뭐야 라임이야? 방송아 아 아 힝 힝 힝 아 존나 힘드네 어디서 총소리가 자꾸 난다 여기 있니 이새끼가 어디 뛰어 나나 나나 못한다니까 나나가 제일 못해 아니 초에 보면 아리아를 점령했다던데 아리아 뺏겼네 이제 뺏겼네 왜 바뀐거 아니였어 야 그럼 우리가 어디어디 남았지 지금 스타디움하고 여기 유니버시티 또 이래이야 아이고 미치겠네 레지션셜을 우리가 먹었었어 그냥 방치해둔거야 아 그런거 같은데 허우 참 이해가 안되네 이거 먹지않았나 내 기억으로 먹으면 아 문제는 두개거든 내가 걸어서 거긴 안가본게 지금 문제거든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여기 화살표 되어있는데 뭐야 여기 바다로 화살표 되어있는데 뭐야 어? 바다로? 거기 거기 스타디움포트 어 점령으로 하는데야 거기 어 이거 뺏겼어 우리 아 내껄여 뭐야 그냥 맵 로딩시간이 좀 걸려 아니 지금 아이 봐봐 이거 미친 점퍼하면서 가야되 너뜩이야? 아니 너뜩이래 허들이야? 아 그거 그거 바다만하면 느릴까봐 중간에 좀 뚫어놨어 음 하나라고 나 좀 넣지 여기만 지금 난 여기만 지키면 이기는거 아니야 뭐야 닉뚱이가 나 나 리키 대기 조심히 스타디움 우리 또 점령지 3대1이지 적팀이 3이고 아 진짜? 우리 2대2 아니야? 2대2 2대2잖아 아리아 또 뺏기지 않았어? 아 아리아는 원래 그래 유니버시티하고 스타 스타디움 거기 우리가 점령하고 있잖아 아 팔면 나보다 원래 3대1이었는데 내가 잘못 알아가지고 아 아리아에 있는게 누구길래 갸나 내가 집가는 딱 탈출로 지금 딱 여기서 대기하고 있구만 센터로 가는 길을 딱 내가 어디로 가야된다고 했지? 포트 포트랑 아리아 아리아 남았어 포트 간다 포트 간다 포트가 짱이다 아 아 아리아에서 대기타고 있나보네 포트에서 대기야 포트에서 대기야 포트에서 대기 포트에서 대기 나 이 길 모른다 포트 처음 와본다잉 흐흫 아리아하고 포트 나 포트 저번에 아까 나 안키오이랑 같이 왔었는데 길게 안난다잉 2대2 그냥 골드풀 가자 뭐야 이겼어? 어 아 아 오케이 나를 못한다 아이가? 흐흫 취로 모르겠네 아 심심해서 진짜 나 여기서 심심해서 문창 부추고 아 잠만 아 왜왜왜왜 뺏겼어 설마? 아니 높은곳에서 떨어지잼 그럼 어떻게 해 맵을 다시 가야지 다시 가야지 맵을 왜 이렇게 높은곳에 해놨어? 흫 누가 다 뒤로 와봐 아 왠지 여기 아리아에 또 쉬로 있을거 같은데 난키 형 난키 형 어? 포트가 뭔가에 정량지 어디야? 포트에서 가운데 가운데 들어 들어와 가운데라고? 어디가 가운데인지 모르겠다 어 여기가 가운데 어 어딘지 알 것 같다 다 따로 인정이네 아 진짜 미치겠네 아 미치겠다 아 아 바로 가야돼 쟤네 혹시 쟤네 혹시 진짜 다 오는거 아니지? 아 한번에 와 dope 응 기관총이면 뭔일긴한데 저격은 어느정도 가능하거든 오케이 대충 대충 파악했고 아 우리가 원래 2대2로 활동을 해야되게 편하거든 게임이 근데 이게 뭐야 우리애들이 마음이 우리애들이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이게 이게 처음 처음이라서 맵을 잘 모르잖아 2명이서 가도 맵을 잘 못 으아 깜짝이야 어디야 어디 못잡았어? 아아 깜짝이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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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야 아리야 싫어했을거 같애 아 아리야 우리가 지키고 있던데 아니면은 이게 가다 죽으면 가다 죽은거지 가다가 뒤에 싫어 그거 점령지 딱 아 점령지 딱 보이는데 있잖아 거기 점령지로 내려가 사다리타고 내려가는 쪽에 뒤쪽에 있어 어디가 점령지야 여기 아 놀래라 진짜 놀랬다 아 잠깐만 아 뺏겼잖아 으이 우리 4분 남았어 아 진짜 깜짝이야 아씨 저기 안에 들어갔다 기차졌네 길을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가야지 도대체 모르겄네 야 짜증나 죽겠네 어디냐 니가 가운데냐 도대체 왜 저쪽팀 시몸팀이 된거임 언제부터 우리가 포트밖에 안 남았어 아 스타디움 밖에 안 남았어 아 진짜 저격으로 가까이서 싸우게 만드네 아 진짜 저격으로 가까이서 싸우게 만드네 근데 시로 형 비주 안내리게 해줘 어? 비비비비 비? 그거 해줄게 됐다 됐어 요새끼가 어 꽉치고 있어 여부치 지질뻔했다 어 낙대모이 지질뻔했다 이번엔 총이 여력이니까 장전이 한대 점령지에 들어가는 방향은 뭐 총알이 없어 님들 어떡하죠? 몇분 남았어? 몇분 남았어?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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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디움 안팎이면 이겨 이긴다고 스타디움 안팎이면 이긴다고 지금 몇점인데 님들 스타디움 안팎이고 싶은데 총알이 없어 이거 그쪽으로 지원을 가야되는데 어? 블루팀 우리껀데? 어 내가 하여있다 3대1 아 닉돈이네 아 적팀인줄 알고 견제하고 있었어 어딨어 어딨는데 나 위에 위에 어무해라 도시디디디디아 살았다 왜왜 뭔데 앞팀 빅돈이네 빅돈 어딨어? 나 여기 안해 점령인지 안해 대기하지마 난 흐름없잖아 아 가지마 아 그래 있어 하면 안돼 아 진짜? 그니까 아 점령지는 괜찮은데 남의 스폰 아니 그니까 점령지야 점령지 그거 다이아 있는데 안에서 숨어있어도 너 시프트 누르고 있어 내가 여기 넘어갈게 진짜 있는지 모르겠다 모르겠더라 보니깐 아 저격충이 총알이 없어가지고 막 찌르붓하겠네 야 거중으로 진짜 나죠 왜 1에 2지? 아 3대1 3대1이라고? 스타디움 스타디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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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버시티 근데 유니버시티가 시무이가 계속 왔다가 나한테 뒤져 이거 포트 어 포트 그렇게 3개 우리가 이 상태로 2분간 뻗이면 우리가 이겨 야 기간 좀 야 권총으로 기간 좀 이겼어 뽀기자 뽀기자 권총이 되게 쎄다니까 둘중에 하나만 뺏겨도 돼 지금 시간이 1분 남았거든 아니 뺏기면 안 돼 그래 이겨 어 1분 남았네 1분이야? 어 거의 1분 남은거 같은데 주의 없지 지금 40초 남았어 40초 이렇게 나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오케이 저것도 시간 잡아먹기 딱 좋고요 자 이제 이거 이거 온다 한들 이제 나랑 싸우느라 이제 못하겠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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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맞기만 하면 돼 이겼지? 이겼지? 이겼지 이겼지 아니 저격 저격총에 총알이 없는게 말이 됩니까? ㅋㅋㅋㅋ 어허 서버 발칭인데 매너 좀 이라는데 어허 이 근처에 있구만 아 미시야? 하 하 오 되게 멀리서 오나본데? 5 5 4 3 2 2 1 끝 응 우와 존나 잘했어 씨발 끝 아 이겼다 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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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TP 좀 해줄래? 야 근데 미끼가 전나와 기회 죽었어 야 나 진짜 아니 있잖아 내가 힙골을 쪄고 있을거에요 야 아빠 아빠 총 다 넣어 뭐하는지 애들아 총 집어넣어 애들아 총 집어넣어 총 집어넣어 암살교실 암살교실 솔직히 나 카운터 C로 인정 님들 님들 재밌는게 뭔지 알아요? 저 나라님이요 기관총 늘어놓고 권총 하자 찐거 알아요? 아니 내가 스타디움 버리라 했거든 계속 가는거 알아? 야 나 근데 지진 아니 T90이 현실이 없어 현실성이 반동이 너무 심해 샷건급이야 샷건급이야 미키가 나 떨어지면서 샷건은 죽었어 진짜 총 쏴봐 네 총 날라가 샷건 반동 있어 일단 총 버려 총 버려 총 쏘지마 야 나라야 너 저격총 안해봤지 왜? 저격총은 저격총이 뭐 아니 이 사람아 어 어 아 근데 그거는 내가 스타디움 버리라 했지 야 저격총은 쏘면 어디로 날라갔지 몰라 거의 다 깼는데 내가 실수해서 나도 그거 써서 문제 지도 자체를 자 이렇게 되면 이따 얘기하자 이따 안 돼 저기요 질문할지 물어보고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 이번 뭐지 워페어 워페어 첫작품 이렇게 해보게 되고요 나 재밌었어 나 재밌었어 저기요 일단은 뭐로 끝내자고 엔딩 찍고 하라고 어 뭐야 이거 네 여러분 마지막 추천과 즐길찾기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봐봐 여기 4칸씩 달잖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